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건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렌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보내심을 받은 인생 이란 지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28주차 강단 말씀 생명 살리는 열망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의 말씀을 잘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동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선민으로 또 뽑혔고 또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여덟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소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거의 대상으로 나가서는 갈등의 대상으로 보고 예수 그리소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도 1정 9장 15절에도 나와있지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이방인 구원에 앞장서서 쓰임을 받지만 자신의 동족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방인의 다수가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반면 유대인의 다수는 오히려 구원을 거부하는 그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족구원을 놓고 바울이 이토록 큰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은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인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놓친 축복을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에 불과했던 우리 한국 하나님께서 제2의 선교대국으로 이 시대에 축복을 하셔서 선지자적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알리고 또 케이팝을 통하여서 한국 문화와 또 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현장에 이번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캠프를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큰 전도의 문들이 또 되어지고 있고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전도 캠프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제2의 선교대국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세계 중심에 세우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광단의 말씀처럼 이 열망이란 단어 세상 일도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자기 일에 극적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성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다 보통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내 목숨도 다 내놓겠다 라고 말한 만큼 누구나 우리는 인생에 간절한 소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 또 경제문제 해결 받는 것 또 가정의 문제가 속해 해결되는 것 또 건강 문제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간절히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산의 열망은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지 사도행전 1장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러한 생명산의 열망은 사실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대로 품어지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생명산의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내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이 생명산의 열망은 비례해서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출애국기 32장 32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미족으로 향하여서 모세의 애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에스터 4장 16절에 에스터가 그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동족 민족 보그마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애국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정말 하나님을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민족 보그마 지역 보그마를 넘어 민족과 세계 보그마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과 또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런 행동의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인도네시아 캠프를 7박 9일 동안 팀장으로 인도하고 왔고요 이 자리에도 또 인도네시아 캠프를 다녀오신 우리 캠프 팀원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예트를 또 깨고 또 세트를 기경하는 캠프가 되었고요 36명의 캠프 팀원들이 정말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먼 맨 팀이 아니라 먼 팀을 이루어서 각자 주어진 미션들을 잘 수행을 해서 36명 개개인이 또 든든히 서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에 내 주변부터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었듯이 일단 캠프를 다녀오면 영적으로 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그 현장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하물며 내 나라 내 땅에 내 지역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현장들을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기간의 부흥에 대한 열망 나가 사천 말씀 운동에 대한 열망 본당 헌당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불호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는 결국은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오늘 9장을 보고 있지만 누가 보금에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은 누가 보금 4장에서 6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래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은 누가 보금 7장과 8장에 그 부르신 제자들을 사회적으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이래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누가 보금 9장에서는 제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면 뭐하냐 파성하여 보내는 일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캠프 가는 모든 이유들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생증명 살았던 것은 사명이 있고 현장에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두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람을 낳는 어부는 결국 어떤 삶을 산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성교사냐 내가 무슨 전도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이 지역 보그마를 이어서 또 직장 보그마와 우리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의 현장 성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으면 어떤 현장에서도 사실 웬만한 문제 다 떼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이 생업의 문제 속에 또 메울 수밖에 없고 불신자보다도 사실은 더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묵상하면서 보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구원을 받아라 약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욕신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보금을 친히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살이는 열망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까지 열심을 갖고 이 지구상에 우리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왔을 것이다 라는 그 얻고시진의 고백처럼 바로 이 생명살이는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바리세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잡혀서 열방의식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열방의식 가운데 바로 파송자의식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도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유한복음 4장 34절 5장 24절에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의식으로 또 파송자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찰스 헨데라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비유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세부리의 사람들이 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을 찐그리면서 벽돌을 쌓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난히 인상을 쓴 사람은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까지 인상을 쓰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의식이 있는 자는 벌써 삶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으로 우리가 입당이는 것이 아니라 생증명,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간다 결국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대사가 그 나라의 구경 다니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보고 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친다면 대사로서의 사명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전파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분명히 우리를 보낸 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보내면 바로 심부름을 하는 자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리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현장에 실제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실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지만 결국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해도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대상에게 맞는 메시지를 또 하게 하시면서 제가 원고를 딱 뒤집어 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강하게 그 성교원장 속에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또 체험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12 현장에 580여 명이 영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캠프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분 17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간단하게 제출할 수도 있는 보고서였지만 그 17장을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현장의 응답들, 역사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사실은 정말 증인의 문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현장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모두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주어진 전도자의 미션을 또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볼 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다 모든 현장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현장에 참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준비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것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캠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경험도 아니고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 대신 파송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징집을 하면 먹고 자는 거 책임지고 용돈까지 줍니다 하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22장 3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대 없었나이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 정말 전도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9장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또 이 말씀은 마태보금 10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하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현장에 합당하자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반드시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있고 루디아처럼 갈급한 자가 있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욕자가 있고 야손과 같은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는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캠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 90% 힌두교 90% 이슬람 그 현장 속에 정말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비된 정말 믿음의 랩던트들과 정말 그 현장의 그 사명자가 그 현장을 살리고 또 발리 예원교의 청년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한 명의 남은 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현장마다 예비된 자 남은 자를 찾는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 캠프도 중요하지만 정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절대 시스템으로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열려진 현장의 후속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굉장히 강건적으로 역사하셨고요 90% 이슬람 현장에서는요 예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와 같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절대 유일성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유일성은 알라고요 무한마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컨셉을 갖고 캠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든 컨셉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목회자 팀 사역과 또 청년들의 팀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론 내리는 그런 팀 사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정말 전도자로 부른받았다는 이 거룩한 전도자의 자부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전도면서도 우리의 사명인지 알면서도 정자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전도하라는 것이 않습니까 전도에는 결국 실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의 상금을 바라보시고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디엘무디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메리아나라는 사명자 한 명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녀를 통해서 청년부가 부응이 되어지고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소핑몰에 500여 명이 근무하는 소핑몰에 그 직원들을 막 다 보금으로 건드려 놨습니다 이 교대 근무를 하고 11시에 일이 끝나도 또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예원 발리 예원교회의 청년부회장이거든요 이 자매가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 밤 11시에 일이 끝나도 또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늦게 일이 끝나서 피곤한 줄 알았더니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자기처럼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 귀신들을 고통당하는 친구들 주변 동료들이 메리아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많은 전도운동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인의 전인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보금을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산에는 열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구르 현장에 저희가 보금을 전하고 캠프를 진행하고 목회자 캠프를 하면서 정말 그 오지까지 보금 들고 들어가는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 목회자분들 그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보구르의 현지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혼권의 열망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열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상금에 대한 열망이 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금적인 열망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또 성령이 아시고 무엇보다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내가 거짓으로 영혼을 사랑하는지 정말 영혼권의 열망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을 또 이제 금요일이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의 강단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권의 온전히 방향을 맞추어서 단순히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사모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종교인과 불신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5년 만 Pear 4, 9 집시가 5명의 통합을 제자 그리스도의 Pin